요번에는 각종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한자를 입력할 때는 먼저 한글을 먼저 입력해야 돼요. 한자의 음에 해당되는 한글을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한자 입력은 한자키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입력하고자 할 때는 한자키를 누르는 거고 그 전에 한글을 먼저 입력하라 그렇게 되면 목록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자 입력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당되는 한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큰데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범위 설정을 하고 나서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입력 형태의 한글만 한자만 한글 한자 그 다음에 한자 한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글에 한자 선택하고 변환을 누르게 되면 한글에 한자 이렇게도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자를 입력할 때는 한자키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 특수문자 특수문자 입력할 때는 삽입 탭의 기호 그룹에 가게 되면 기호가 있거든요. 이 기호를 실행해서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한글 자음 하나를 입력해요. 한글 자음 그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그 한글 자음마다 특수문자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 자음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입력할 때도 한자키다라는 거 한자를 입력할 때도 한자키, 특수문자를 입력할 때도 한자키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글 자음 미음을 누르고 난 다음에 제가 한자키를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특수 기호들이 나오잖아요. 원하는 거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특수 기호를 넣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요 리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면 화폐 단위, 단위 같은 경우가 나와요. 달러,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이은 같은 경우는 원문자 이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문자 입력할 때도 한자키다라는 거고 분수 같은 경우는 숫자 0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줘요. 공백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백으로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한 칸 띄운 다음에 입력한다라는 거죠. 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슬래시 2 그러면 2분의 1을 뜻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엑셀은 1월 2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0 입력하고 그 다음에 공백, 스페이스바 눌러서 공백을 주고 난 다음에 1 슬래시 2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분수가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숫자로만 된 데이터를 숫자로 되어 있는데 얘가 숫자가 아니고 문자 데이터처럼 입력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는요. 데이터 앞에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따옴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010 이거는 뭐예요? 010 우리가 알고 있는 010이잖아요. 전화번호, 앞번호. 그런데 0107으로 엔터를 치면 엑셀은 얘를 10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010이에요. 그 다음에 007. 007 같은 경우도 엑셀은 7로 간주를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는 007이거든요. 이럴 때는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라는 거죠. 작은 따옴표 010 엔터.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007.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차이점은 지금 17 얘네들은 숫자잖아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죠. 입력이 되죠. 010, 007 작은 따옴표를 줬기 때문에 문자로 입력이 됐거든요. 왼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것도 좀 유념하셔야 되고 날짜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오른쪽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 숫자도 오른쪽 날짜 시간도 오른쪽이에요. 조심하시고 문자는 왼쪽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2월 2일 2-2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날짜거든요.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 777 오른쪽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문자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입력이 된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입력이 돼요. 세미콜론은 날짜 그래서 날짜의 날 세미콜론의 새 날새네 날새네 또는 새가 날아다닌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세미콜론 날짜가 입력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결론적으로 콜론이거든요. 시프트 세미콜론은 콜론이에요. 컨트롤 플러스 콜론은 시간이 입력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 콜론 시시콜콜 시간은 콜론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입력된 셀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게 되면 일식 증가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 B1 셀에 1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그냥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1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게 되면 일식 증가해요.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5다. 마찬가지로 얘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게 되면 일식 증가한다. 그래서 1.5, 2.5, 3.5, 4.5 이런 식으로 된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컨트롤 플러스 R 같은 경우 이 R은요. R, J, J, T. Right, 오른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셀의 내용과 서식을 복사한다 매우 중요해요. 컨트롤 플러스 R 아래니까 Right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왼쪽 셀의 내용과 서식을 복사하는 거고 컨트롤 플러스 D 얘는 Down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위쪽 셀에 있는 내용과 서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 R 컨트롤 플러스 D 이것도 시험지 잘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1 셀에 1, 2, 3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서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주고 빨간색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서식을 줬어요. 그럼 B의 16 셀에서 컨트롤 플러스 R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있는 1, 2, 3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서식까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D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D 어떻게 돼요?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서식과 데이터가 복사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Q 얘는 빠른 분석이에요. 빠른 퀵 그죠? Q, I, C, K 그 Q고 서식이라든가 차트 합계 테이블 스파클라인 이런 거에 지원이 되요. 컨트롤 플러스 Q 빠른 분석 매우 중요합니다. 볼까요? 지금 성명 컴퓨터 엑셀 점수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빠른 분석 또는 컨트롤 플러스 Q 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빠른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본 대로 서식 차트 합계 테이블 스파클라인 이런 식으로요. 서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식을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트 차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성이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합계도 마찬가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이미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테이블 그 다음에 스파클라인 스파클라인 같은 경우 한 셀에 이렇게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미니 차트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빠른 분석 바로 가입히는 컨트롤 플러스 Q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날짜를 입력할 때 1을 입력하지 않아요. 1을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자동으로 해당 월에 1이 입력이 돼요. 맞습니다. 요건 문제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셀에 4 슬래시 9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4월 9일로 표시가 된다. 날짜로 입력이 되잖아요. 만약에 분수를 입력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0 한 칸 띄고 4 슬래시 9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세 번째 날짜 및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 된다. 날짜 시간 데이터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숫자도 마찬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텍스트만 문자만 왼쪽이에요.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시스템의 오늘 날짜 맞죠? 날새네 날새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쉽트 플러스 세미콜론 결론적으로 콜론이잖아요. 콜론은 뭐다? 시간이다. 시시콜콜 네 맞네요.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